승둥 먹뭉리 변 의주 준비생입니다 귀여웠다 어머 어떡해 아 귀여워 퍼포먼스는 좀 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능성이나 왜 사랑스럽지? 너 무슨 기야? 말띠 너 무슨 기야? 너 말띠 나도 말띠 우리 너무 잘 만화 화제의 공이지 만화에서 태어나왔나 봐. 선천적 벙룡이네. 아이랜드 연습벌레 정재범. 또 작사 작곡을 하네. 아이랜드로 충원될. 여기서 안 되면 더 슬플 것 같아. 정재범. 정말로 아이랜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제이, 제이. 나 거기 좀 알려주면 안 돼. 근데 잘하는 것에 비해서 연습을 또 많이 하네요. 네, 참 연습이에요. 한 번 더 보자.